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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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난다. 그치. 연기 보이지? 어디? 꼴뚝꼴뚝에 냄새 맛 나는데? 그래 네 도둑이 뭐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 아빠는? 뭐가 일어나느냐고? 줘봐. 저 꿀죽에서 연기 났잖아. 불 났나봐. 근데 뭐 불은 크게 안나. 불이 왜 뒤로 들어가지? 아까 전에 무슨 소리야? 그러게 저 지붕을 깨려고 그런다 왜? 아빠 왜 깨? 저 아래 불이 있나봐 또 온다 아빠 저쪽에 어디 또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왜 내가 도와주려고? 어 무거우니까? 응 어 연기가 끝인데 연기가 끝났어? 응 소방자원들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는 거 같은데 우와 열 한 해인 거 같아 저는 조그만 집에 이렇게 많이 왔단 말이야 사람들이 응 지붕 깼려고 응 어 우리 소방자원들이 저렇게 많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깐 우와 신발 신발은 벗을래? 응 아빠 한쪽 벗을래? 응 벗어 다 벗어 신발을 왜? 신발 다 벗어라 아빠가 벗어줄래? 나 저거 벗을래 아빠도 봐야 되는데 안돼 안돼 손 벗어라 줘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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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뜯었어? 아니 또 두 명 또 네 명 나갔는데 나갔어? 어 네 명 나갔어 어 어 어 벽을 다 뜯는거지 응 붕이 칠뻔했어 응 뭐야 오오 어 어 어 어 어 나 좀 이뻐 이 동안 왜 와 여기 옆집에도 사람이 왜 사람 저기로 갔어? 왜 저러 갔어? 저기 사람 있잖아 고른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불 불 불 보여? 아니 소리를 들어서 불인거 같았어 그랬어? 응 집안에 사람 있어? 없는거 같은데 어 어 호수 갖고 올라간다 왜고? 호수 갖고 올라가잖아 어 응 응 지금 바깥도 추워서 물 뿌리면 다 얼텐데 안 돼 어 어 어 저 물은 어디서 연기한거야? 왜 이런데? 흠 뼈 뼈 그래 저기 사람 있는데 앞에 그래 사람이 있어 앞에 응 물 뿌릴까 물 뿌리나 어 물 뿌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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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물 들어갔는데? 저 집안에 물 들어 엄청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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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집안에 미인 anten 아 어 뭘 잘anya 오 뭐 恩 완전 입안에 네 전 이럼 harbor 다 가ogue 고 응 한번 숙 엄청 춥겠다 저 사람들 오늘 밤 어떻게 해? 잠 못자겠다 저 사람들 집에서 이게 속은 사람이랑 지나간다 응 저 안에서 물지 버리는거야? 아빠 이제 소리치니까 소리치면 어떻게 해? 왜 소리를 질러? 그냥 안녕 하지마 소리 지르지마 우리 창문 두개만 오! 한 명 또 온다 또 와 응 저 사람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그냥 옹락이 났는데 물 뿌린다 흠 집에 저런 물 뿌리면 어우 집안이 물바닥을 했네 어떻게 해? 몰라 오늘 밤에 다 얼겠다 저 사람들 응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저기 여기 있어 또? 물 뿌린다 어제 어 응 우와 우와 왜 물 가득 채워? 집안에도 물 가득 채워나봐 왜? 불 끄라고 저기 뭐야? 천장 안에 불이 있나봐 어디? 천장 안에 불꽃이 있나봐 타다 남은 재가 숱이 있나봐 그래 오! 집안줄 갖고 들어갔어 왜? 집안줄 갖고 들어갔어 호소를 왜? 집안에도 뿌리려고 그러나봐 사람 잘 살게 마이 까지 나 얘기해 응 넌 내가 이름 지어줄게 응 영지 제가 이름 지어줄거야 으응 이머전시 그래? 지붕 위에 불렀어요 이머전시 그래 여기 물에 갈 수 아닌거지? 이거 픽스 카운트 아빠 응 오! 뭘 들고 오는거야? 뭘 들고 오는거야? 불탄거? 응 불탄거 꺼낸다 오! 물전 안물에 걸렸어? 응 빨리 봐 좀 봐 어 어 저희 옆집 봐봐 옆집도 불렀어? 아니 옆집도 나왔는데 보러? 어 옆집도 나 보러 나왔네 응 응 뭐 꺼내는거야 아빠? 저 안에 불 불이 탈만한 것들을 다 꺼내고 있지 저 사람 집 가고 나서 불이 더 이상 안 생기게 아까 전에 탄거 떨어졌는데 탄거 떨어졌어? 어 저희 옆집에 저기 소방관들 많이 있는데 저쪽에 그치? 엄청 많이 있지? 소방차도 엄청 많이 왔겠다 응 나는 두개밖에 안보여 두개밖에 안보여? 사람들은 어디 갔는데다 그거를 다 어디갔지? 저 디옥에 매고 있는게 뭐야 아빠? 산소통 저게 마스크 쓰고 안에 들어가려고 연기가 있으면 연기를 마시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로 산소가 나오는거지 뭐 모두를 입고 있어 한명만 빼고 안에 들어가 준비해갖고 왔지 안에 들어가려고 응 근데 안에 안들어가도 되나봐 응 그냥 손을 놀랐어 그래?